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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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다... 눈을 뜨면 어김없이 확진자가 몇 명이나 늘었는지 확인한다 와... 벌써 이렇게나 많이? 진짜 이불 밖은 위험해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본종일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먹고 자고 싸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확찐자가 아닌 확찐자가 되어간다 간혹 외출할 일이 생긴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의심되기 시작한다. 이 중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그러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 중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야 구독하면 안 생긴 돼?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 거짓말 안 생길 거야 구독 도와요